자, 과연 일단 먼저 불렀지만 이야기가 진짜 걸렸고요 체력관리가 안되, 체력관리가 안되 이 시리얼 위치가 너무 좋고 커튼콜, 커튼콜 시원 빛나왔고, 빛나왔고 일단 브라움이 살았습니다 이 시리얼은 전사, 그리고 여기 엘리키까지 먼저 윗렙이니까 자, 커튼콜 자, 이건 레벨 차이가 나죠 와, 전멸가기를 방울 이것도, 뇌진탕이 자, 이거 위험하지 않나요? 자, 이거 위험하지 않나요? 자, 뒤로 깔리고요 트런들이 깨물고, 습득걸리고, 레드 붙고 일단 지켜주고 자, 인성탠스로 마무리가 됐어요 자, 인성탠스로 마무리가 됐어요 자, 인성탠스로 마무리가 됐어요 자, 보죠 자, 그러면 뇌진탕이 있는 쪽이 더 좋죠 아, 이거 크게 터지네요 크게 터지네요 이런 비전 자, 이거 하나도 잡아보죠 자, 한번 오히려 뇌진탕 터지면 아직 뇌진탕 터지면 위험하죠 자, 앞비전 돌아오네 전멸로 킬 앞비전까지요 아, 이게 뭡니까 그리고 아군 오는거 아닐까 먼저 걸어봤습니다 트런들 뒤로 돌아오고 있구요 여기가 역직을 해보고 호피까지 합류합니다 호피가 합류합니다 자, 구조 자체는 썩 나쁘진 않아요 요플레 입장에서 예 창 막아냈고 추가 싸움이 된 뒤쪽에 순간이동은 랭크가 들어왔습니다 네 일단, 마나가 없어요 마나가 없어요 마나가 없어요 호피가 홈런 치면서 날려줬는데 랭크가 그냥 죽여서 죽여서 숟가락 살인마가 나왔어요 숟가락 살인마 자, 아직까지 안 죽었어요 어떻게든 죽었어요 그러면 순록은 순록이 우리는 잡고 순록은 이 길은 오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오지 않은 사태 Start les key Just 16 15 서 숙 governors 저 지금 elemental 나아가 ilde 성격 그erald 성격 그릴 토론 ec